불쌍이 된 두 사람 옛날에 서천촌이라는 마을에 두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한 사람은 노일부득이고 다른 사람은 달달박박이었어요. 이들 둘은 물 한 모금도 나눠 먹을 만큼 무척 사이좋은 친구였습니다. 스무살이 되자 두 사람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결혼했던 이들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서로 친하게 오가며 지냈어요. 하지만 둘 다 늘 속세를 떠나 불도를 닦아 부처가 되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내와 집이 좋기는 하지만 극락에서 부처님과 함께 지내는 것만 못할 것이네. 우리 이미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니 모두 벗어버리고 불도를 닦으세. 옳은 말이야. 드디어 두 사람은 인간 세상을 떠나 깊은 골짜기에 숨어 오직 수행에만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노일부득이 꿈을 꾸었어요. 서쪽 하늘에서 백호강이 내려오더니 금비팔로 두 사람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날 노일부득이 달달박박을 만나 지난 밤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달달박박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결심을 부처님께서 기꺼이 여기는 것 같아 감동했지요. 두 사람은 가족도 재산도 버리고 서둘러 백월산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박박은 북쪽 고개의 사자함에 자리 잡고 부득은 돌모덕이 아래 물이 있는 남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마다 암자를 짓고 살면서 부득은 미륵불을 박박은 미타불을 정성껏 섬기며 돌을 닦았어요. 산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는 해 초파일이었습니다. 해가 막 저물 무렵 박박이 있는 북쪽 암자에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한테서는 난초향기가 풍겼어요. 그 여자는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박박은 냉정하게 여자의 부탁을 거절했지요.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 곳이요. 어서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오. 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발길을 돌린 여자는 남쪽 암자로 가서 부득에게 재워달라고 졸랐어요. 부득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여자와 함께 있을 곳이 아니오. 그렇지만 이 밤중에 그냥 가랄 수도 없구려. 이곳은 깊은 산속인데다 날까지 어두웠으니 안으로 들어오시오. 부득은 여자를 맞아 공손히 인사하고 암자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듬은 마음을 더욱 맑게 하였어요. 희미한 등불이 비치는 병 밑에서 나직이 연보를 하였습니다. 한밤중도 지나 부득이 막 잠들려는 때였습니다. 여인이 부득을 불러 말했지요.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어서 자리를 좀 준비해 주세요. 난처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은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여 거절을 못했어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촛불을 은은히 비춰주었습니다. 얼마 뒤 해산을 끊는 여자가 또 부득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오? 부득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목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부득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여자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목욕통을 내놓고 물을 데워 가득 부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를 목욕통에 앉히고 목욕을 시켰어요. 그 순간 향기가 풍기더니 목욕통 속의 물이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부득이 멍하니 서 있는데 여자가 권했습니다. 스님도 이불에 목욕하시지요. 부득은 여자의 말에 따라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살결이 금빛으로 변했어요. 옆에는 어느새 연꽃 모양의 받침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연화대에 올라앉으세요. 부득은 여자가 시키는 대로 연화대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관음보살이오. 스님이 부처가 되도록 도우러 왔어요. 보살은 이마를 마치더니 곧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박박은 자기가 돌려보낸 여자가 남쪽 암자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밤새 지켜봐도 여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여자와 잤을 터이니 파괴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박박은 부득을 비웃어주려고 남쪽 암자로 갔지요. 그곳에 이르러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부득이 연화대에 미륵 존상이 되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박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려 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부득은 지난밤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박박은 깊이 탄식했지요. 나는 부처님을 뵙고도 바로 대접을 못했군요. 그대가 나보다 먼저 부처가 되셨으니 부디 옛날의 우정을 잊지 말아주시오. 그러자 부득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통 속에 아직 금물이 남았으니 그대도 목욕을 하게. 박박도 남은 금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득처럼 살결이 금빛으로 달라지더니 아미타불이 되었어요. 이제 두 불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부처님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다투어와서 이들을 우러러보고 감탄했지요. 두 부처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설명하고 나서 구름을 타고 둥둥 떠갔답니다. 개에게 혼이 난 여우 옛날에 어떤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돼서 무 하나가 어른 종아리만큼이나 크게 자랐어요. 하루는 농부가 다 자란 무를 뽑으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밭 도둑에 황소만한 곰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앉았지 뭐예요. 곰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이 무 나한테 다 다오. 농부는 고개를 설레설레 잡으며 말했어요. 이 무를 너한테 다 주고 나서 무얼 먹고 살라고? 조금만 나눠줄게. 곰은 심통이 나서 어린아기 떼를 쓰듯 말했습니다. 싫어 이 무 나한테 다 다오. 농부는 짜증을 부렸어요. 글쎄 다 줄 수는 없다니까. 다 안 주면 널 잡아먹을 건데도? 이 말을 듣고 농부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곰이 한 번 심통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좋아 너 다 줄 테니 기다려. 농부는 밭으로 들어가 낫으로 무청을 모두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걷어다가 곰 가슴에 안겨주었지요. 곰아 이제 됐냐? 그래 됐어. 곰은 쓸모없는 무청을 하나로만 안고 산으로 어슬렁어슬렁 올라갔습니다. 곰이 올라가고 난 뒤에 농부는 남아있는 물을 모두 뽑아 집으로 왔지요. 얼마 뒤 농부는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곰하고 마주쳤습니다. 곰은 농부를 보고 길길이 날뛰며 잡아먹으려 들었어요. 곰아 왜 이러니? 1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지도록 힘들여 갖고 물을 줬는데 그걸 잊었느냐? 그러자 곰은 씩씩 콧김을 내뿜으며 이러는 겁니다. 날 속여먹으니 나쁜 놈아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아냐? 네가 준 건 무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청이 아니더냐? 곰은 솥뚜껑만 한 손으로 농부를 내리치려 했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은 농부는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곰아 내가 잘못했다. 요 다음에 물을 심어서 너한테 모두 주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받아오. 곰은 손을 찍혀든 채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요 다음에 물을 심어 꼭 나한테 줘야 해? 암 꼭 주고 말고. 날 또 속일지 모르니까 요 다음에 물을 줄 때까지는 이 산에 나무하러 오지마. 나무를 하러 왔다가는 내가 한 입에 잡아먹고 말 테니. 그러고 곰은 가버렸습니다.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겨울은 닥쳤는데 뗄나무를 하러 산에 갈 수가 있어야지요. 나무를 하러 가자니 곰이 무섭고 그대로 있자니 추워서 못 베기겠고. 농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울타리를 뜯어 군부를 뗐습니다. 울타리마저 다 떼고 나서는 기둥을 찍어서 뗐지요. 그러고 나니 더는 뗄감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농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곰이 나올까 봐 무서워 나무도 못 베고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달려와서 여보시오 왜 그렇게 떨고 계시오? 하고 묻는 겁니다. 농부는 나무하러 산에 오면 곰이 잡아먹는 데서 떨고 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깔깔 웃으며 이러는 겁니다.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곰이 나타나면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나무를 해요. 여우는 부지깽이를 어깨에 둘러매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농부는 여우를 믿고 쩡쩡 도끼질을 해댔어요. 얼마 안 있어 나무 찍는 소리를 들은 곰이 달려왔습니다. 날 속여먹으니 나쁜 놈아 나무하러 오면 내가 잡아먹는다 그랬지. 곰은 나무꾼을 당장 잡아먹을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저쪽 나무 뒤에 숨어있던 여우가 부지깽이만 빼꼼히 내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 곰 한 마리 나오지 않았소? 부지깽이를 본 곰은 포수가 온 줄 알고 놀라서 농부한테 숨겨달라고 했어요. 농부는 곰을 장작더미 뒤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걸어나와 장작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기 쌓아놓은 게 뭐요? 장작이지요. 장작이면 묶어야 하지 않소? 농부는 장작더미 뒤에 숨은 곰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장작이면 묶으라는데 어쩌지? 묶으라면 묶어야지 별 수 있나모. 농부는 얼른 장작과 곰을 한 대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묶었으면 지게에 올려야 하지 않소? 하는 거예요. 농부는 또 곰에게 물었어요. 묶었으면 지게에 올리라는데 어쩌지? 올려. 농부는 얼른 장작과 곰을 지게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올렸으면 도끼로 찍어야 하지 않소? 하는 겁니다. 농부는 곰에게 또 물었지요. 찍으라는데 어쩌지? 찍어. 농부는 곰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곰은 찍소리도 못 내고 죽고 말았답니다. 정말 고맙다, 여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꼼짝없이 곰한테 먹혔을 거야. 농부가 인사를 하자 여우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이러는 겁니다. 말로만 곰이 오면 뭘 해?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농부는 여우가 잘난 채 하며 뻐기는 꼴이 고까웠지만 은혜를 갚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우야, 너한테 뭘로 보답을 하면 좋겠니? 날마다 닭 한 마리씩 주시구려. 그건 좀 어렵겠구나. 우리 집엔 닭이 몇 마리밖에 없는걸. 그러자 여우는 콧방귀를 끼며 쌀쌀맞게 말했어요. 다 죽은 목숨을 살려놓았더니 그깟 닭이 아깝단 말이야? 아깝기는 우리 집엔 닭이 몇 마리밖에 없으니 하는 말이지. 아무튼 닭을 잡아줄 테니 따라오너라. 여우는 농부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농부네 집에 들어서자 개가 쫓아 나오며 으르렁컹컹 짖었어요. 여우는 그만 혼이 빠져 도망을 쳤지요. 개는 여우를 잡겠다고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농부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개가 꽁무니까지 쫓아왔을 때 여우는 겨우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집이 커서 여우굴에 들어가지 못한 개는 밖에서 컹컹 지저대고 있었어요. 닭고기도 못 먹고 혼만 난 여우는 화가 나서 어디에든 화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화풀이를 할 때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 다리한테 물었습니다. 다리야 넌 방금 뭐했니? 그러자 다리가 대답했어요. 개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지. 여우는 도망쳐오느라 고생한 다리한테 분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물었어요. 누나 넌 방금 뭐했니? 개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앞을 잘 봤지? 여우는 누나한테도 분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한테 물었어요. 귀야 넌 방금 뭘했니? 개가 어디까지 쫓아왔나 잘 듣고 다리한테 가르쳐 주었지? 여우는 귀한테도 분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꼬리한테 물었어요. 꼬리야 넌 방금 뭘했니? 개한테 너 잡아먹으러 오라고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지. 꼬리의 말을 들은 여우는 이 못된 놈아 너 같은 놈은 개한테나 저버려야 해. 하고는 꼬리를 굴밖으로 쏙 내밀었어요. 굴밖에 있던 개는 여우 꼬리를 덥석 물고는 낚아챘습니다. 여우는 끌려 나와 개한테 혼이 났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물리친 당나귀 옛날 어느 집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폭삭 늙어서 사람을 태우지도 못하고 짐을 씻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이 당나귀란 놈은 오래도록 부려먹으면 장괴만 늘어서 주인을 업신여기기 일쑤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서 애를 먹였습니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주인은 늙은 당나귀를 팔려고 장에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늑다리 당나귀를 사가는 바보천치는 없었어요. 주인은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당나귀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당나귀 고기는 먹지 않으니 잡을 수도 없고 그냥 때려잡자니 너무 안 돼 보이고요. 이놈아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주인은 당나귀를 들판에 끌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주인이 외양간에 가보니까 당나귀란 놈이 집으로 찾아왔지 뭐예요. 주인은 또 당나귀를 끌어다 들판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당나귀가 또 집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날마다 당나귀를 버렸어요. 그리고 당나귀는 날마다 집으로 찾아왔지요. 그러다 그러다 주인은 당나귀가 영영 찾아오지 못하게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가서 버리고 왔습니다. 당나귀는 길을 몰라 집에도 못 가고 산속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를 보았습니다. 그놈 참 이상하게 생겼네. 깊은 산속에 사는 호랑이가 집 짐승인 당나귀를 보았을 리가 없었어요. 귀는 기다랗게 뻗쳐 있고 배에는 묵직하게 생긴 주머니 두 개가 늘어져 있는 데다가 아랫배에는 홍두깨만한 몽둥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산속의 왕이지만 섣불리 달려들었다간 큰 코 다칠 것 같았어요. 묵직하게 늘어진 주머니 두 개는 당나귀 부랄이고 홍두깨만한 몽둥이는 당나귀 고추라는 걸 호랑이는 몰랐던 겁니다. 당나귀가 늙으면 부랄이며 고추가 커다래지거든요. 저놈이 내 밥인지 내가 저놈 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호랑이는 조심조심 당나귀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봐 네 배에 드렁드렁 늘어져 있는 주머니가 무엇이냐. 호랑이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풀만 뜯고 있던 당나귀는 깜짝 놀라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망을 쳤다가는 호랑이가 단박에 달려와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나귀는 무서움을 꾹 참고 불화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놈아 산짐승 잡을 때 쓰는 화약 주머니지 뭐긴 뭐냐. 호랑이는 슬그머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슬금슬금 도망을 치려다가 산속의 왕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보다 힘센 짐승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호랑이는 용기를 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네 배에 달려있는 홍두깨는 뭐냐. 그러자 당나귀는 시체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이놈아 네 눈엔 이게 홍두깨로 보이냐. 이건 홍두깨가 아니라 호랑이 잡는 총이다. 호랑이는 잘못하다가는 총에 맞아 죽게 생겼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호랑이는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토끼를 만났어요. 호랑이 아저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세요. 토끼야 큰일 났다. 이 산속에 무시무시한 총잡이가 나타났어. 너도 총에 맞고 싶지 않으면 어서 도망가거라. 그러자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총잡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발 달린 놈인데 귀가 길쭉하고 배에는 묵직한 화약 주머니가 두 개 달려있지. 그리고 홍두깨만 한 총도 달려있어. 호랑이 말을 다 들은 토끼는 깔깔거리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남은 무서워 도망치는데 왜 웃는 거냐. 아저씨가 잘못 보았어요. 그 짐승은 총잡이가 아니라 늙은 당나귀예요. 아저씨가 무서워서 속인 거라고요. 그게 정말이냐. 아무렴요. 까지 당나귀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도로 가서 잡아먹어버리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토끼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난 겁나서 못 가겠다.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아저씨도 참 정 혼자 가기가 무서우면 나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호랑이가 못 믿어와 하자 토끼는 제 꼬리에다 호랑이 꼬리를 질끔 붙잡아 맸습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있는 곳으로 갔지요. 겨우 호랑이를 쫓아보낸 당나귀는 그때까지 무사움이 가시지 않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토끼란 놈이 호랑이 꼬리를 제 꼬리에 붙잡아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야단났네. 이러다가 진짜 호랑이한테 먹히고 말겠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떠올리자 당나귀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덜덜 떨다 보니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당나귀는 토끼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토끼야 그전에는 호랑이를 한꺼번에 몇 마리씩 바치더니 오늘은 한 마리밖에 없느냐? 어서와서 한 마리라도 바쳐라. 토끼는 당나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벙벙했습니다. 호랑이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토끼가 자기를 당나귀한테 바치러 왔다는 말을 듣고는 덜어 겁이 났어요. 토끼 이놈아 네가 나를 저 종잡이에게 바치려 했구나. 호랑이는 뒤로 돌아서 부리나케 도망을 쳤습니다. 꼬리가 묶인 토끼도 덩달아 호랑이를 따라 뛰었지요. 그러다가 토끼 몸뚱이가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토끼가 걸렸거나 말거나 호랑이는 마구잡이로 뛰어갔어요. 그 바람에 토끼 꼬리가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토끼 꼬리가 지금도 짤막한 거랍니다. 매추라기의 꽁지 옛날 옛날 고리 쪽에 배고픈 여우가 어디 먹을 게 없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매추라기를 만났어요. 요는 매추라기야 너는 오늘 내 밥이다. 여우는 재빨리 달려들어 매추라기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추라기는 날개를 파닥거리며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여우야 날 살려다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너를 왜 살려줘?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줄 테니 제발 살려다오. 배불리 먹여준다는 말에 여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매추라기 한 마리 먹어봐야 배고프긴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 정말이고 말고 여우는 놓아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매추라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나한테 무얼 먹게 해줄테냐? 잠깐 기다려봐. 매추라기는 여우에게 뭘 먹이긴 먹여야겠는데 사실은 먹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배 터지게 먹게 해준다고 한 거지요. 그런데 마침 한 아낙네가 밥 담은 광주리를 이고 걸어오지 뭐예요? 매추라기는 셀쭉 웃으며 여우에게 말했어요. 내가 저 밥을 몽땅 먹게 해줄 테니 보고만 있어. 매추라기는 포르르 날아서 아낙네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낙네는 이게 웬 매추라기냐? 하면서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매추라기는 폴짝 뛰어 한 발짝 달아났지요. 아낙네는 또 한 발짝 쫓아와서 손을 뻗었습니다. 매추라기는 또 한 걸음 폴짝 뛰어 달아났어요. 약이 오른 아낙네는 아예 밥 광주리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매추라기를 쫓아왔습니다. 매추라기는 꼭 아낙네가 쫓아오는 만큼씩만 폴짝 폴짝 뛰었습니다. 그러니 아낙네는 매추라기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아낙네는 자꾸자꾸 매추라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매추라기는 잡힐랑 말랑 잡히지 않았지요. 어느덧 아낙네는 밥 광주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매추라기는 포르르 날아올라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높이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낙네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가 밥 광주리를 놓아둔 곳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괜히 다리품만 팔았네. 아낙네는 다시 광주리를 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밥 광주리가 가뿐하지 뭐예요. 아낙네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보자기를 걷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좋아. 밥이 다 어디로 갔네. 아낙네가 매추라기를 쫓아가는 사이에 여우가 다 먹어 치운 겁니다. 매추라기는 아낙네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여우한테 날아갔지요. 여우야 배 터지게 실컷 먹었니? 그래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들다. 배가 부르니까 이번에는 우스운 꼴 좀 볼래? 우스운 꼴? 그거 참 재미있겠다. 그럼 넌 보고만 있어? 그때 항아리 장수 형제가 항아리를 산더미만큼 쥐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걸어가고 있었어요. 매추라기는 포르르 날아서 앞서가는 형의 항아리 위에 살짝 앉았습니다. 뒤따라가던 동생이 매추라기를 잡으려고 손을 벗었지요. 매추라기는 살짝살짝 피에 앉았습니다.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히니까 동생은 지게 작대기로 매추라기를 후려쳤어요. 그런데 매추라기는 날아가고 항아리만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아 항아리를 작대기로 깨버리다니 너 미친 거야? 화가 치밀어오른 형은 아우의 항아리를 작대기로 깼습니다. 형과 아우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싸우다가 항아리를 모두 깨고 말았어요. 매추라기는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며 피식 웃었지요. 매추라기는 여우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여우야 웃음 꼴 보았니? 그래 재밌어 죽겠다. 여우는 배꼽을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추라기가 또 물었어요. 여우야 이번에는 아프고 서러운 꼴 좀 볼래? 그거 좋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매추라기는 구덩이를 깊이 팠습니다. 여우야 구덩이로 들어가. 여우는 매추라기가 시키는 대로 구덩이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매추라기는 여우를 흙으로 덮고 코빼기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르르 여우 코빼기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소금장수가 지나가다가 졸고 있는 매추라기를 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살금살금 다가와서 작대기로 매추라기를 냅다 때렸어요. 매추라기는 작대기를 피해 포르르 날아갔지요. 그러니 작대기에 맞은 것은 여우의 코였습니다. 여우는 코가 아파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소금장수가 지나가고 나서 매추라기가 여우한테 날아왔습니다. 여우야 너 서럽고 아픈 꼴 좀 봤니? 여우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매추라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매추라기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꼬리를 물리고 말았어요. 여우는 매추라기 꼬리를 물고 매추라기는 빠져나가려고 바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매추라기 꼬리 깃털이 쏙 빠지고 말았어요. 그 뒤부터 매추라기의 꽁지가 뭉툭해진 거랍니다. 두 부모를 모신 사람 김대성은 경주의 불국사와 석고람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가 남달리 크고 정수리는 평평한 것이 마치 큰 성과 같다고 하여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대성의 집은 모량리에 있었는데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자 보관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대신 밭을 조금 얻어붙여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대성이 보관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계라는 스님이 오더니 보관에게 보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보관은 350피를 선뜻 내놓았지요. 그러자 스님은 보관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보시하기를 좋아하니 하늘 신인을 지켜주실 터입니다.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넣게 되는 법이니 당신은 편안하게 오래 살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대성은 그 길로 집에 뛰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모두 전생에 쌓은 선행이 없는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시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상에는 더욱 구차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어서 보시하겠느냐. 제가 보관 내 집에서 품팔이 하는 대가로 얻은 밭을 지금 보시해요. 그러면 훗날 복이 오지 않을까요?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대성은 밭을 점개스님한테 보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세상을 떠났어요. 대성이 죽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문량이라는 재상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랭리에 살던 김대성이란 아이가 지금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김문량은 사람을 모랭리로 보내 대성이란 아이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정말 모랭리에 대성이란 아이가 살다가 얼마 전에 숨졌다고 했지요. 날짜를 따져보니 꿈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은 날과 대성이가 죽었다는 날이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꿈을 꾼 그날부터 김문량의 아내한테 태기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열 달 뒤 그의 아내는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날때부터 왼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펴보려고 해도 그 손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아이가 스스로 손을 폈습니다. 그 손에는 놀랍게도 대성이란 두 글자가 새겨진 금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꿈에서도 그 이름을 들었던 김문량은 대성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지요. 나중에 대성은 모랭리에 사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지금의 어머니와 함께 봉양했습니다. 대성은 사냥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날도 토함산에서 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자신이 죽였던 곰이 나타났습니다. 너한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너를 잡아먹겠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대성은 무서워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곰이 대성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저를 세워주겠느냐 그래 꼭 저를 세워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대성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 자리가 다 젖어 있었어요. 이 꿈을 꾼 뒤로 대성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약속한 대로 곰을 잡은 그 자리에 장수사라는 저를 세웠습니다. 대성은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많았고 부처님을 더욱 열심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 이승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고람을 세웠습니다. 대성이 석고람의 부처님을 조각할 때의 일입니다. 큰 돌 하나를 다듬어 석고람의 지붕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새 조각으로 갈라져버렸어요. 그만한 돌을 또 어디서 구해와야 할지 얼마나 정성을 더 들여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잠시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난 대성은 깜짝 놀랐지요. 깨어진 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리번거리며 살피던 대성은 더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 조각 난 돌이 멀쩡하게 맞춰진 채 지붕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지요. 잠든 사이에 하늘신이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간 게 분명했습니다. 대성은 너무나 감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쪽 고개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향나무를 태워 하늘신에게 공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향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성처럼 전세와 현세의 두 부모에게 효도한 이는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대성이 착한 보시를 한 덕분을 것입니다. 스님에게 바치는 쌀과 소금 중국의 황제가 끔찍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또 실제 인물은 물론이고 그림에도 이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황제는 화가를 불러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나 이름을 떨치던 화가가 여인의 그림을 그렸어요. 화가는 온갖 정성을 다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에 붓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배꼽 밑에 붉은 점이 하나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늘났구나. 화가는 당황하여 점을 지우려 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해도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붉은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화가는 그림을 그대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황제는 그림을 보더니 버럭 화를 냈지요. 모습은 실물과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서 속에 감추어진 배꼽 밑에 점까지 그릴 수 있던 말이냐. 황제는 화가를 감옥에 가두고 무거운 벌을 주려 했습니다. 화가가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았지요. 화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할 딱 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한 정승이 강곡히 아래였어요. 배하, 저 화가는 그림 솜씨도 뛰어나지만 마음이 아주 고든 사람입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 정말 어질고 고든 사람이라면 또 제 말대로 붓이 절로 떨어져 보도하니 한 점을 꼭 그 자리에 그만하게 그릴 수 있는 화가라면 뭔가 남다르겠지. 내가 어제 꿈에 본 사람의 모습도 그릴 수 있을 테지. 만일 그가 그려온 그림이 내가 꿈에 본 얼굴과 똑같다면 그때 용서할 터이다. 집에 돌아간 화가는 문을 꼭 걸어잠근 채 꼼짝도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며칠 뒤 화가가 황제께 바친 그림은 십일면 관음의 모습이었어요. 십일면 관음보살이란 싸움만 있는 지옥 아수라도를 구제한다는 보살입니다. 머리의 모습이 각각 다른 열 하나의 관음보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황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은 며칠 전 자신이 꿈에서 본 얼굴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마음이 풀린 황제는 화가를 용서하였어요. 큰 벌에서 겨우 벗어난 화가는 신라의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웃나라 신라 사람들은 불법을 숭상한다는데 그곳에 건너가서 불도를 닦아 나라를 복되게 해야겠다. 화가는 신라의 중생사라는 절로 가서 정성을 다해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신라 사람들은 이 관음상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여 복을 얻었어요. 여러 해가 지난 뒤 중생사의 주지로 성태스님이 있었습니다. 절의 형편이 어려워져 더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성태스님이 관음보살상 앞에 꿇어 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절에 살면서 부지런히 항불을 피우며 밤낮으로 예보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의 토지에 선하는 것이 없어 더는 공양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직인사를 왔습니다. 이런 뒤 떠날 준비를 하던 성태스님이 피곤하여 양지바른 곳에 앉아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다 꿈을 꿨는데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오죽해서 떠나려 하는지 그 형편은 내가 알겠네. 하지만 조금 더 여기에 머무르게 내가 시주를 해서 제사에 쓸 비용을 넉넉히 마련해 주겠네. 꿈에서 깬 성태스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꿈이 하도 선명해서 섣불리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열 달 동안 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지 열 사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람 둘이 말과 소의 물건을 가득 싣고 절 문 앞에 이르렀어요. 성태스님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저희는 금방 지방 사람입니다. 지난번 한 스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은 중생사 중인데 공양에 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주를 받으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웃마을에 가서 쌀 여섯 섬과 소금 넉섬의 시주를 얻어 이렇게 싣고 왔습니다. 성태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심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절에는 시주를 구하러 나간 스님이 없습니다. 아마도 잘못 들은 것 같소. 아닙니다. 스님이 저희를 저 아래 우물까지 데리고 왔는걸요. 바로 저기에서 이제 저리 멀지 않았으니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며 몇 걸음 앞서 가셨고요. 저희가 뒤따라 왔습니다. 하여튼 안으로 들어갑시다. 성태스님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들을 데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으로 관음보살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처님이 바로 시주를 구하러 왔던 그 스님의 얼굴입니다. 그러고는 엎드려 저를 놀렸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후로 중생사에 바치는 쌀과 소금이 해마다 끊어지지 않았답니다. 호랑이가 돌리는 연자 방아 옛날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수탉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당나귀 한 마리를 길렀어요. 수탉은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주고 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집을 지켰지요. 당나귀는 날마다 무거운 연자 방아를 돌려 곡식을 찌워주었습니다. 아이네 집은 당나귀가 끄는 연자 방아로 남의 곡식을 찌워주며 겨우겨우 살았어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 아이는 날마다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밭에 두엄을 주고 오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도 패고 밭에 나가 김도 메고요. 일이 그칠 새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나절 동안 부지런히 해서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데 저만 지 송아지보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쑤그리고 앉아있었어요. 아이는 간이 콩알만에 졌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을 쳐야겠는데 입도 안 떨어지고 발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죽었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덤벼들지를 않았어요. 그것 참 이상하다. 아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호랑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 다리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지요. 얼마나 아픈지 호랑이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호랑이가 사정을 했어요. 얘야 너를 살려다오. 그러면 그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을게. 아이는 불쌍한 호랑이를 지게에 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수탁은 호랑이다! 소리치며 퍼덕퍼덕 감나무 가지로 날아올랐어요. 개는 깨갱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동구밭까지 도망가고요. 연자 방아를 끌던 당나귀는 도망도 못 가고 펄쩍펄쩍 날뛰기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다친 호랑이라는 걸 알고 수탁과 개와 당나귀는 겨우 마음을 놓았어요. 아이는 약을 발라주고 먹을 것도 주며 호랑이를 잘 보살폈습니다. 얼마 뒤 호랑이의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구경을 하러 왔지요. 아 무서워라 저 번쩍거리는 눈 좀 봐. 얘야 저렇게 무서운 호랑이를 집에서 키워도 다리 없겠니? 걱정 마세요. 이 호랑이는 아주 착한 호랑이인걸요. 보세요 아주 얌전하잖아요. 음 정말 양처럼 온순하네.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구경하러 올 때마다 먹이를 한 보따리씩 안고 왔습니다. 호랑이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고된 사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먹이를 갖다 주니 정말 좋았습니다.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집에서 눌러 살아야지.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구경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먹이도 떨어졌지요. 할 수 없이 호랑이는 아이네 집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솟단지체로 밥을 먹어대는 호랑이 때문에 얼마 안가 집안에 좁쌀 한 톨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씨 착한 아이는 호랑이에게 나가란 말도 못했어요. 보다 못한 수탉과 개가 호랑이를 다 일렀습니다. 호랑아 상처가 다 나았으니 그만 산으로 돌아가렴. 그래 맞아 양식마저 다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자 호랑이는 벌컥 성을 냈습니다. 나더러 이 편안한 집을 나가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고 싶으면 내놈들이나 나가. 그 말에 개가 대꾸했습니다. 우리 보고 떠나라고? 우리는 이 집을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는 네가 나가야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래? 수탉이 말했습니다. 난 새벽이 오면 큰 소리로 울어 집안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지. 이번엔 개가 말했어요. 난 누른 밥만 얻어먹고도 밤낮으로 집을 지켜.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머리를 긁적긁적 하는데 늘어지게 낮잠을 자는 당나귀가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저 당나귀란 녀석은 나처럼 맨날 낮잠만 자잖아? 그러자 수탉이 자고 있는 당나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당나귀 저 친구 지금은 일이 없어 낮잠을 자고 있지만 일만 있으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자방아를 돌린다고. 듣고 보니 당나귀도 집을 위해 큰일을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자기가 집을 나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산으로 들어가 힘든 사냥을 할 생각을 하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 뭐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흥 그까지 집 지키고 새벽에 울고 연자방아 돌리는 일쯤은 나도 할 수 있어. 호랑이는 아이가 자기를 구해준 일도 까맣게 잊고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를 쓰러뜨리고 텃밭을 마구 짓밟아 놓는가 하면 먹을거리를 찾는다며 부엌에 들어가 그릇을 죄다 깨트려놓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아이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호랑이가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오지 뭐예요. 아이는 벌떡 일어나 호랑이를 나무랐습니다. 호랑아 너같이 털 달린 짐승은 밖에서 자야 해. 하지만 호랑이는 도리어 화를 냈어요. 어째서 너만 따뜻한 방에서 자고 나는 추운 데서 자야 하지? 난 이제부터 날마다 방에서 잘 거야. 그러고 나서 호랑이는 드르렁드르렁 고라 떨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곁에 있으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 왔는데도 닭이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이가 닭장에 가보니 소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물어보았어요. 수탁이 어디 갔는지 아니?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서 늦잠을 잘 수가 없다며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아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호랑이를 구해주지 않는 건데. 하지만 뒤늦게 이런 생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개가 짖지를 않았어요. 아이는 당나귀에게 물었지요. 개가 어디 갔는지 아니?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먹는 입 하나 덜어야 한다며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호랑이는 사나워졌어요.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집짐승은 죄다 잡아먹었고 사람한테까지 으르렁거리며 겁을 주었지요. 아이는 슬피 울며 호랑이에게 산으로 돌아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콧방귀를 끼고는 아이를 방에서 쫓아버렸어요. 어느 날 늘어지게 낮잠을 자던 호랑이가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마당 한쪽에 서 있는 당나귀를 보더니 입맛을 쩝쩝 다시며 다가왔어요.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걸 알고도 당나귀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꾀를 하나 마련해두었거든요. 호랑아 난 이제 집을 떠나기로 했어.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식구가 많아서 그동안 힘들었지? 호랑이는 껄껄 웃으며 당나귀를 칭찬했어요. 당나귀 너는 제법 영리하구나. 여기 있다가 나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다야 집을 나가는 게 훨씬 낫지. 호랑아 잘 있거라. 당나귀는 살인문을 나서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참 내가 집을 떠나면 연자방아는 누가 돌리지? 뭐? 연자방아? 까짓건 내가 끌면 되지. 하지만 네 힘으로는 안 될 텐데. 호랑이는 당나귀가 자기를 깔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뭐? 산속의 왕 호랑이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 아무리 내가 왕이라지만 연자방아는 못 끌 거야. 뭐? 나는 한 손으로 황소를 때려눕힐 만큼 힘이 세다고. 그래도 연자방아는 못 끌 거야. 호랑이는 당나귀에게 다가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나귀 너 너를 당장 잡아먹겠어. 당나귀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연자방아를 끌어보면 될 거 아니야? 당나귀의 말에 호랑이는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좋아. 만약에 내가 연자방아를 끌면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그래도 좋아? 당나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네가 연자방아를 끌 수만 있다면 내가 네 밥이 되어줄게. 당나귀는 얼른 뛰어가서 아이를 불러왔어요. 호랑아. 네가 연자방아를 끌어보겠다고? 그래. 어서 멍해나 묶어줘. 아이는 연자방아 멍해를 호랑이 목에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연자방아를 끌고 돌기 시작했어요. 낑낑거리며 몇 바퀴를 돈 호랑이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멍청한 당나귀야. 이래도 내가 연자방아를 못 끈다고? 이제 약속대로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런데 당나귀는 겁을 먹기는커녕 콧방귀를 끼며 이러는 거예요. 이 못돼 먹은 호랑이 놈아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목숨을 살려놓았더니 나쁜 짓만 골라서 해. 호랑이는 화가 나서 펄쩍 뛰었지요. 당장 너를 잡아먹을 거야. 잡아먹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잡아먹어. 호랑이는 당나귀에게 덤벼들려고 했지만 멍에 걸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서 이 멍에나 풀어. 하지만 당나귀는 호랑이 양만 살살 올렸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는 산속의 왕 호랑아 멍에쯤이야 네 힘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겠지. 그때서야 호랑이는 당나귀의 꾀에 넘어간 것을 알아챘습니다. 호랑이는 발버둥을 치며 멍에서 벗어나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워낙 단단하게 채워놓아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꼴 좋다. 넌 이제 죽을 때까지 연자방 하나 돌려라. 아이와 당나귀는 고소해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때부터 호랑이는 쉬지 않고 연자방아를 돌렸어요. 게으름을 피우면 아이가 기다란 회초리로 찰싹찰싹 엉덩이를 때렸거든요. 호랑이가 연자방아를 돌린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끄는 연자방아에 곡식을 찌우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그 바람에 아이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부자가 되어 당나귀와 함께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엎질러진 물 한 남자가 관상을 귀신같이 잘 본다는 관상쟁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기대를 잔뜩 품고 관상쟁이를 찾아가 관상을 보았어요. 관상쟁이는 한참 동안 남자를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점깨를 내놓았지요. 이마에 복이 가득하니 당신은 늙음하게 반드시 누워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소. 그러자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내가 늙음하게 누워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고맙소. 남자는 관상쟁이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가족들을 불러모아 관상쟁이에게 들은 점깨를 조절조절 자랑했습니다. 난 이제부터 편히 들어누워서 지내면 된다 이 말이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한단 말이야.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늙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는데. 남자는 그날부터 자리에 들어누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 같은 건 더더욱 화려들지 않았지요.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해도 남자는 코웃음만 쳤어요. 하루는 이웃사람이 찾아와 남자에게 들어누워만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워서 부귀영화를 누릴 발자라고 했으니 누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관상쟁이가 설마 나를 속였겠나? 다른 누가 물어와도 남자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이웃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이제 남자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만 지내던 남자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었지요. 결국 남자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숨도 쉬기 힘들어 하면서 남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관상쟁이의 말만 믿고 누워 살다가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고려. 남자는 뒤늦게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엎질러진 물, 쏘아버린 화살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밥 먹은 개가 발 뒤충 본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의 친절을 받은 이가 감사해하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호랑이가 돌리는 연자방아 이야기에서 호랑이에게 해주기에 딱 맞는 말이지요. 다친 호랑이는 치료를 해준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밥을 축내며 나쁜 짓만 했습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봇집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도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먼저 베풀지는 못할지언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